어젯밤에 비트코인이 바닥을 잡아주면서 전체적으로 큰 상승 나와줬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해드렸던 대로 이쪽에 추세를 뚫어내고 계속해서 크게 크게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제만 해도 솔라나코인이 8%가량 상승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이 반등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코인 담아두셔야지 큰 수익을 벌어가는지 그리고 솔라나코인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함께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크리프터 공탐지수가 꽤나 많이 올라왔습니다. 공포에서 중립으로 이렇게 살짝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비트코인 61K일 때 단기적 하락 추세를 뚫고 바닥 이렇게 잡아주면 크게 상승 나와준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정확하게 추세 뚫어주고 단기적으로 상승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이게 지난 72K부터 시작된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62K인데 63K, 64K까지는 올라와줘야 유의미한 상승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솔라나코인을 다시 보자면 비트코인보다 한 발짝 더 일찍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워낙에 이 매수세가 많이 붙어서 원래는 비트코인 따라서 더 하락을 할 예정이었던 그런 코인인데 그냥 축축축축축 올라가주면서 이렇게 계단식 상승해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번에 솔라나 썸머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크게 상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애초에 이 솔라나코인이요. 이쪽에 이제 덱스페어 코인이죠. 이쪽 덱스페어 거래소에서 이 민코인 수요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이런 솔라나 관련 이벤트에 한 번에 많은 자금이 쏠린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번 과매수 구간에는 지난 5월장에 있었던 상승장처럼 이렇게 상승하고 한 톰 쉬고 상승하고 한 톰 쉬고 상승하고 한 톰 쉬고 이런 식으로 아마 상승을 해줄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조정을 받으면서 하락을 할 것인지 이 흐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정말 여러분들 돈 벌어 가시라고 이렇게 다 잡아드리고 있는데 저 김재민 트레이더가 여러분들 무조건 수익 내게 만들어드린다고 했었죠. 제가 여러분들 솔라나코인 담으라고 고래고래 영상을 찍었던 게 불과 이틀 전입니다. 촬영일은 3일 전이고요. 애초에 이 솔라나코인의 경우 이쪽에 18만원, 18만원 구간대에서 반등이 시작이 됐었고 지난 하락하는 와중에도 거래량이 점점점점 늘어났기 때문에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었던 그런 코인입니다. 그리고 솔라나코인이 이 민코인 시장에서 솔라나코인만큼 주목받는 코인이 없고 트래픽이 솔라나코인만큼 많은 코인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비트코인 하락에도 불구하고 먼저 크게 큰 매수세 동반하면서 큰 상승을 이뤄냈고요. 오늘 벌써 적게는 10% 많게는 20%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비트코인도 반등을 해주고 있으니까 솔라나코인 더 크게 상승할 예정이고요. 지금 당장으로서는 이 매수세가 어디까지를 가는지 이렇게 계속해서 계단식으로 상승해 줄 것인지 아니면 잠깐 이렇게 조정받고 다시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또 하락을 할 것인지 이거를 여러분들 지켜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아 나는 이번에 솔라나 올라가는 거 이거 놓쳤다. 이번 주말에 크게 상승할 코인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또 준비해둔 게 있습니다. 비트코인 반등한다고 또 아무거나 들어가면 수익 못 벌어 가시는 거 아시죠? 그래서 지금 당장 들어가도 수익이 날 수 있는 AI 추천 코인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AI가 분석한 내용 기반으로 이렇게 시그널이 뜨는 종목들 제가 바로바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이번에 업비트 그리고 빗섬에 상정되어 있는 코인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 50%, 30% 가량 수익을 봤었고요. 가장 최근에는 페페코인 30%, 온도파이낸스 15% 수익 봤었고요. 온톨로지 가스로도 30% 수익을 봤었습니다. 설령 오늘이 아니더라도 단계에 진입하면 되시는 거라 크게 걱정 안 하셔도 좋고요. 이번에 크게 상승했던 솔라나 코인도 15% 가량 수익을 봤었는데 빅데이터 기반으로 호재가 있는 코인들, 최근 유입량이 증가한 코인들을 출현해서 상승 시그널, 뜨는 종목들 제가 공유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손실은 적고 수익은 엄청 높습니다. 코인 잘 모르시더라도 이거 하나로 수익 쉽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해당 코인 정보 공유 받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지금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 010-4826-6816에 숫자 7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제가 하나하나 분석해서 이번에 크게 올라갈 코인들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하락하던 때에도 20%, 30% 수익을 봤는데 지금처럼 비트코인이 반등할 때는 여러분들 20%, 30%가 아니라 50%, 60% 그 이상을 넘어서 100% 이상도 수익을 보실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설령 오늘이 아니더라도 다음 기회에 진입하면 되시는 거라 너무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미리 문자를 남겨주셔야지 다음에 오를 코인들 바로바로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나는 코인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이번에 이렇게 종목 받아보시고 진짜 오르는지 아닌지 보고 들어가셔도 괜찮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얼마 남지 않은 6월달 그리고 다음 7월달에도 수익 많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 그리고 바이든이 올해 대선을 앞두고 굉장히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이 아메리칸 코인 이쪽에 1500에서 벌써 3200까지 올라갔고요. 지난 영상 대비 50% 추가로 더 상승한 110%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나는 10%, 20% 안정적으로 수익 내기보다는 하루만에 1000%, 2000%, 10,000% 이상도 상승하는 그런 코인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런 덱스페어 민코인을 하시면 되시는데요. 이거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 더보기란 눌러보시면 제 개인 번호가 있습니다. 010-4826-6816-7이나 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시고요. 제가 이런 덱스코인들 어떻게 하는지 친절하게 알려드리니까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진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에요. 여기만 보셔도 5000%가 상승을 했지만 반대로 고점 대비 마이너스 85%까지도 떨어지는 그런 코인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여나 하시더라도 소액으로만 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요즘 민코인이 핫하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지금 미국 경제 상황도 좋아지고 서구권에서는 이런 브레이코인처럼 민코인 열풍이 불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소액만 담아두셔도 10배, 100배 많게는 1000배, 100배 그 이상까지도 올라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민코인 시장에 푹 빠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브레이코인도 보시면 축구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세히 보면 굉장히 익숙한 마크가 있습니다. 기아 자동차에서 이 브레이코인을 스폰을 하는 모습이고요. 원래는 이 브레이코인이라는 친구가 0.000이 3개였던 그런 코인이었는데 지금 보면 0이 0.15죠. 0 3개가 다 사라졌습니다. 뭐예요? 1000배 이상 상승을 했다는 얘기인데 최근 이렇게 거의 뭐 바이비트죠. 메이저 거래소에 올라간 코인이 처음에는 한창 아래에서 시작을 했다가 상군 거래소, 2군 거래소, 1군 거래소까지 차근차근 올라오면서 폭발적인 상승을 한 건데요. 이렇게 상승하게 되면 마켓캡이 1빌리연만 되어도 여러분들 브레이코인 몇 배 상승했다고 했죠? 1000배 상승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100배, 1000배 상승하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그리고 최근 민코인 시장에는 이 로어키티라는 사람이 굉장히 핫한데요. 이 사람이 처음 복귀하면서 올린 트윗 이거 하나 때문에 게임 스탑 민코인이 3000%가 상승을 했고요. 키티 민코인은 23,000%가 상승을 했습니다. 미리미리 코인을 담아두었던 사람들은 갑자기 시드가 30배, 120배, 200배가 상승을 한 셈인데 최근에 또 로어키티가 이런 이상한 트윗을 올려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민코인이 타겟이 될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그 코인이 지금 보고 계시는 코인인데 벌써 3000%가량 상승을 하면서 크게 크게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소식이 있고 호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꾸준히 상승해 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민코인 들어가셔야지 나중에 100배, 1000배 그 이상 수익을 보시는 겁니다. 이쪽 덱스 민코인은 별의별 이상한 코인 정말 많은데 제가 그 많고 많은 민코인 중에 고르고 고른 코인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지금부터 해당 코인 사는 방법 그리고 공유 받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 010-4826-6816에 숫자 7 문자 남겨주시면 되시고요. 이런 거 뭐 유료가 아니냐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저는 유료가 아니라 100% 무료로 정보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이번 비트코인 상승 사이클에 맞춰서 더 크게 1000배, 10,000배 이상까지도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비트코인 여러분들 하루 이틀 하는 거 아니고 상승 사이클이 무려 2년 가까이 남아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3억원, 5억원까지 상승을 해준다면 오늘 보셨던 그런 코인들 10배, 100배를 넘어서 1000배, 10배, 10배 이상까지도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 5년 뒤, 10년 뒤에 보시면 100만원이 100억이 되어 있는 그런 마법 같은 일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구매하는지 그리고 어떤 코인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쪽에 제 개인 번호 010-4826-6816에 숫자 7 문자 남겨주시면 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마치면서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